안녕하세요 지금 늦은 시간에 촬영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촬영지는 고성입니다 많이 머네요 아무튼 조심히 잘 다니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촬영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캐리어를 빼고 갑니다 거기다가 고정이라서 자 그래도 어후 좋습니다 조심히 다녀올게요 촬영하는 이 시간에 촬영하는 것도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다 만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어떤 촬영이었으면 촬영이 좀 고된 촬영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말 다시 했잖아요 아무튼 그 현장에 가서 찍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찍겠습니다 그리고 10시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요 정말 아니요 그래도 또وا이세 pas은 또 수고 할머니 또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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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잘 도착했고 메이크업 했는데 너무 진하게 했네요 아무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요 자고 싶습니다 조기 Purk kurk 아까 차로 엄청 조기 좀 먹었거든요 교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.. 뭐야.. 저건가.. 정보하기 쉽지 않네요.. 춤모 부모님.. 아마도.. 제작진에게.. 안들던.. 그 시각 안에서.. 이게 집사가 있으며.. 도착해봅시다.. surf.. .. .. .. .. 잠시..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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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었을 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하하 미쳐버리면 어떡하지? 하하 미친 거 같은데 하하 하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